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서 업무상 과실 등의 혐의로 고발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건을 서울 동부지검이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김관정 지검장으로 대표적으로 추미애 라인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추미애 라인으로 불리는 동부지검의 추미애 고발 사건을 왜 배정했을까? 지난번 이 사건은 지난번에도 동부지검에서는 추미애 아들에 대한 휴가 특혜 의혹 관련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바로 그 동부지검입니다. 여기에 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배당했을까? 여러가지 묘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내용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면서 거기에 숨어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검은 국민의힘이 지난 6일 추미애 장관을 업무상 과실 그리고 중과실치사상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동부지검으로 이관도 이첩했습니다. 6일날 고발된 건데 바로 이틀 만에 동부지검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앞서 지난 6일에도 대검은 국민주권행동 등 시민단체가 동부구치소 사퇴를 이유로 추미애 장관 등을 직무유기와 직권남룡 그리고 업무상 과실 또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동부지검에 배당을 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단체 활빈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날 동부지검에 배당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미애 장관이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사태에 대해 제대로 된 방역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하는 혐의와 관련해서 수사는 동부지검이 전담하게 됐습니다. 법적에서는 추 장관과 운명공동체인 김관정 동부지검장이 이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할 리가 없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김관정 지검장은 추미애 장관의 아들 군휴가 미복기 사건의 피의자 전원을 무혐의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건을 또다시 동부지검에 내보냈을까 여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묘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 분석됩니다. 윤석열 징계 과정에서 1선 검사들이 공개 반발하면서 서울중앙지검도 이성윤 지검장의 장악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김관정 지검장도 추미애 라인으로 이미 알려져 있고 그래서 추미애 아들의 수사를 1선 검사들의 반발을 무렵 쓰고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관정 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과정을 거치면서 더 이상 조직을 장악하기 힘들 상황이 되지 않았나 장악력이 크게 약화됐다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과정에 거치면서 대부분의 추미애 라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휘력 또 그 밑에 검사들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검에 동부지검에 이 사건을 집정적으로 배당한 것은 나름 이유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번에 추미애 아들의 휴가 특혜와 관련해서 동부지검에 수사를 했는데 추미애를 일방적으로 봐줬다 하는 그런 비난이 거세게 일었던 것입니다. 핵심은 추미애의 보좌관이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김모 대위의 진술이 아주 결정적이었는데 이 김모 대위의 진술이 추미애 아들에게 아주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러이러한 부탁을 받고 그래서 이를 봐줬다 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를 거의 수사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모 대위가 자기 휴대전화를 동부지검에 제출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 여자친구 사진을 삭제하고 줬다고 합니다. 그걸 문제 삼아서 휴대전화를 손봤다.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일부 증거를 인멸하고 숨기고 줬다 하는 이유로 들어서 김모 대위에 대한 증거 능력이 거의 없는 사람처럼 이 사람 증거는 증언과 증거는 믿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취급했다는 이야기들이 밖으로 재어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도 김모 대위의 진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그래서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당시에 대검의 조남관 차장도 김대위의 진술에 대한 보강수사를 해라 하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모 대위가 밖에 알려진 것과 또 김모 대위의 진술을 보면 지금 수사를 진행했던 전체 진술 내용과 보더라도 김모 대위의 진술이 크게 반영되지 않은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동부지검 쪽에 김모 대위의 진술을 더 보강해서 수사를 해라고 했지만 그러나 김관정 지검장은 무혐의 처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선 검사들이 크게 반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김관정 지검장이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면서 무혐의로 밀어붙였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등을 거치면서 일선 검사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에 크게 반발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미애 라인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강하게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김관정 동부지검장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후배 검사들이 불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부지검장도 안에서 조직 장악력이 많이 약화됐다 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사건을 추미애 당사자에 대한 사건을 동부지검해 줬다는 것은 지금 일선 검사들로서는 과거에 추미애 아들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부채의식, 부담의식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추미애 본인에 대한 사건을 받은 측면에서 지금 원칙대로 수사를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분위기, 규류가 쫙 형성되어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이걸 윤석열 검찰총장이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의 이성윤 검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채널A 사건에서 이 수사 결과를 밑에 있는 검사들이 올렸는데 무혐의로 올렸다는 겁니다. 그러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무혐의를 받아본 이성윤 지검장은 실망했다. 이런 식으로 한 번 처음에 수사 결과에 대해서 다시 보강해라고 차장검사에게 다시 맡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검토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 사건 또한 차장 또한 무혐의 의견으로 다시 이성윤 지검장에 보고서를 올렸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성윤 지검장은 크게 화를 내면서 이 사건을 지금 결제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검찰 조직에서 처음에 지검장이 실망했다 하면서 다시 검토하라고 차장검사에게 줬다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한 처리를 다르게 하라는 지시와 똑같은 겁니다. 과거 같으면 그대로 먹게 들었을 텐데 똑같이 지금 평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결제 라인을 통해서 똑같은 형식으로 두 번이나 이성윤 지검장에게 한동훈 검사장은 무혐의다 하는 것을 올려왔다는 것은 이 사건을 통제하고 있는 사람이 이성윤 지검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성윤 지검장의 말발이 영향력에 미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밑에 사람들의 영향력,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서 똑같은 답변, 어떤 지시가 내려와더라도 똑같은 답변을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김관정 지검장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 부분 조직 장악력이 약화되어 있고 또 이걸 더욱더 추미애에 대한 수사지휘권에 대해서는 김관정 지검장이 도덕적으로도 크게 열세이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에 대한 수사는 동구 지검의 검사들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더함도 덜함도 없는 그대로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부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이미 곧 내려놔야 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검사들에서 이 상황을 수사를 원칙대로 해야 된다면 누구든지 이 상황을 뒤집어만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온다고 해서 이걸 뒤집을 수 있느냐? 그것도 굉장히 미주수입니다. 밑에 있는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추미애 관련 사건을 어느 지검에 맡기더라도 원칙대로 수사하겠다 하는 분위기가 강한 상황에서 동부지검 검사들이 이 사건을 더욱더 원칙대로 수사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대검은 신속하게 이 사건을 동부지검에 배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배당하는 만큼 수사도 빨리 진행해라 하는 신호로 보여드리고 어쨌든 추미애로서는 지금 자신이 법무부 장관을 본인이 의지와 다르게 경기를 됐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금 아주 이상한 모양으로 지금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수사를 받게 되는 편곡이어서 추미애로서는 그야말로 설상가상이란 말이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 기상캐스터